미래에셋대호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중국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은 약간 내렸네요. 오늘은 사실 증시의 조종국면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약간의 순환매성 매매질을 일어나면서 결론적으로 하락마감을 했는데요.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해종합지수가 마이너스 0.36% 정도 심천성분지수가 마이너스 1% 정도 그리고 항생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는데 마이너스 0.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주요 테크지수인 상해과창판은 마이너스 1.09 그 다음에 심천창업판지수는 마이너스 1.05 반대로 항생테크지수는 플러스 1.18%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 본토증시가 전일의 지표들, 경제지표들은 양호하게 발표가 됐는데 그에 반해서 투자심리개선세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상승한 종목 위주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요. 다만 자동차 산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전일도 강했던 비아디, 광주자동차나 상하이자동차들도 오늘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자동차라고 하는 게 자동차 회사인가 봐요?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차, 아마 이게 광주자동차가 SUV 위주로 만드는 회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장성자동차인지 순간이 헷갈리는데 그렇고요. 14차 5개년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는 기대감이 좀 있으면서 윤기실리콘 자재 등등의 관련주들도 오늘은 강세를 보였고요. 또한 코로나19 종식이 가장 빨랐다는 기대감 때문에 아시겠지만 여행, 항공, 외식 등 소위 컨택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중국 증시에서는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홍콩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형기술 성장주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약보권에 마감이 됐는데 아까 제가 테크지수는 한 1%대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틱톡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스탠스가 조금 변화한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지금 사실은 15일에 판매가 안 되면 거래 정지시키고 사업부 매각이 안 되면 거래 정지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정지시키겠다고. 사업을 정지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틱톡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용자들이 사용 못하게? 네,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일단은 오라클하고의 협상 때문에 20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고요. 그 관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합의안이 뭐냐면 틱톡의 글로벌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바이트댄스로 유지가 되되 이제 오라클이 소수 지분을 가지고 그다음에 보안 관련된 거를 오라클이 담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보가 미국에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오라클이 담당하니 그런 이슈는 없지 않겠냐 그거고 알고리즘 관련돼서는 바이트댄스가 그대로 보유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 틱톡 글로벌 본사 이전을 하면 2만에서 대략 2만 5천명 정도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트럼프는 현재 시점에서는 20일까지 매각이 안 되면 역시나 동일하게 취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제 5일 정도 뒤로 딜레이가 됐고 좀 그런 변화의 기류가 약간의 기대감을 좀 심어주면서 매각이라는 건 둘이 사인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아직 한 건 아닙니다. 합의안이 나온 거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런 기대감이 좀 일부 반영이 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중국의 소위 항생 테크지수에는 이제 중국 내수 서비스의 중심의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바바, 징동닷컴, 메이투완, 디앤핑 등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내수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 시장의 변동 국면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투자 자금이 좀 몰리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도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2% 올랐고요. 베텐센트 한 1%, 알리건강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위 중국이 글로벌 대비해서 빠르게 코로나 사태를 종식을 시키면서 컨택주가 좀 반등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반면에 소위 컨택주의 어떻게 보면 대장일 수도 있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실적 개선세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좀 미미한데 그 정도만 지켜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표들은 어떤 게 좀 나왔어요? 대개는 지표들이 주요 이슈가 되면 별 큰 이슈는 없다는 뜻이긴 한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전일에 나온 지표입니다. 전일에 나온 지표고 전일에 산업생산 지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던 소매판매 지표 등등이 나왔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소매판매 지표하고 산업생산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화 강세가 이에 따라서 위안화 강세가 오늘 굉장히 가파랐는데요. 6.7위안 때까지 크게 강세를 보였거든요. 오늘 국내 환율도 보시면 1175원, 76원 이때까지 좀 내려왔어요. 굉장히 이제 신흥국 통화 중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여기에 관련돼서 좀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의 개선과 이제 지표의 개선 영향이 가장 좀 컸다. 두 번째는 금일 FOMC 회의이지 않습니까? 시장 내에서는 FOMC 회의에서 좀 더 완화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두 개가 좀 반영되면서 이런 그림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지표 개선되면 반대로 부양책의 기대가 약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림 하나만 좀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금일 전일에 발표된 중국의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의 추이입니다. 이제 노란색 선이 소매 판매 지표고요. 최근 한 6년간 소매 판매 지표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까만색 선이 산업 생산 지표 둘 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푹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림인데 네 맞습니다. 이제 반대로 쉽게 보시면 소비와 생산이에요. 소비와 생산인데 지금 뭔가 역전된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원래는 소매 판매 지표의 YY 성장률이 산업 생산보다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갔었는데 이번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산업 생산은 빠르게 반등을 한 반면에 소매 판매는 빠르게 반등을 못했어요. 반대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 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컨트롤이 쉬운 부분 소위 생산을 푸시해서 재고를 쌓아놔도 그게 경제 성장률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굉장히 푸시를 주면서 생산 정상화를 빨리 이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럼 생산을 해서 재고가 쌓였는데 소비를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소매 지표는 사실 이렇게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미국처럼 현금 살포를 했다고 하면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소매 판매 지표는 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이 먼저 빨리 된 거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 제품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수출 수요가 그래서 잘 나온 것도 그런 영향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이 내수 소비가 4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림이라고 하면 생산 대비 소비의 괴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좁혀졌어야 되는데 그럼 중국 정부는 그 말씀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 생각할 가능성이 없고 네 맞습니다. 소매 지표가 개선이 되기까지는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이런 정부의 스탠스가 변화한다는 우려를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소비 부양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저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이거든요.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국경절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군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지표 말고 다만 조금 중국 증시 대비해서 제가 좀 매일같이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에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건 거래대금이 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유가 뭐죠? 일단은 아무래도 최근에 조정 국면이 길어지다 보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이 좀 줄어드는 추이가 나오는데 금일 거래대금이 한 0.65조 위안까지 좀 줄었어요. 7월 9일에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가 1.68조 위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약 40% 수준까지 감소한 거고요. 2020년 평균으로 치면 올해 YTD 평균으로 한 0.84조 위안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추세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지까지는 저도 이제 지금 상황에선 알 수 없지만 다만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는 좀 아닐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는 뭐 오늘은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조정 분위기는 좀 이어지는 네. 맞습니다. 조정의 폭이 깊지는 않은 것 같으나 그러나 경제 지표들은 서서히라도 계속 회복되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회복은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이유는 먼저 선반영했던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미국 나스닥 시장의 영향을 또 같이 받고 있거나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뭐 둘 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둘 다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그렇고 유럽, 유럽 잠깐 가볼까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닥스 지수는 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네. 영국 FTSE 지수나 마이너스 0.3%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 별 재미없겠어요? 매번 보합이에요? 움직임이 크지 않은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술성장주 위주의 강세를 보였던 전반적인 시장의 특징이 있었는데 유럽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재하다는 점 기술주가 잘 없죠? 네. 그런 게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정도의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관망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8시에 사실 필름레인 22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연설을 했을 텐데 지금 지표에 크게 반영이 된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라가르드 총재가 한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이제 영국 지수가 소폭 더 많이 빠지는 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유로 강세하고는 달리 파운드는 지금 약세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법 통과시키면서 영국 내부에서도 좀 이슈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협상을 앞두고 이제 엄포를 부르려고 한다는 게 중론이긴 한데 이 추이도 조금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딜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뉴스를 좀 업데이트하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브렉시트 하겠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건가? 뭐 일단은 지금 회의가 이제 일단 1차적인 브렉시트에 대한 합의는 사실은 좀 끝났었던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노이즈가 안 꼈던 거였어요. 그리고 얘네가 무슨 미래 개발 회의인가요? 뭐 그런 거를 9차까지 지금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8차 협상이 끝났고 9차를 좀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잘 되고 있었던 거죠. 생각보다는. 거기에서 제일 큰 이슈가 지금은 뭐죠?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영국에서 보조금을 주는 이슈가 있어요.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싶은데 이게 유로존과의 협상 브렉시트를 했을 때 노딜이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태클을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로존이? 네 유로존이 얘네가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는데 이제 영국 현지 내에 있는 기업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 북아일랜드 관련된 거거든요. 북아일랜드 관련해서는 유로존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관점이었잖아요. 영국이 아예 그냥 그만두면 유럽이 뭐 어떻게 하든 관계없는데 네 맞습니다. 벌써 이혼하고 끝냈는데 북아일랜드 이 친구는 유럽학교 계속 다니게 하고 싶으니까 네 맞아요. 그 협상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지지부진하거나 지연되는 게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 시장법이라는 게 통과됐는데 그 국내 시장법의 내용도 말 그대로 그 기존의 협상안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보조금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지라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좀 노이즈가 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웬만한 산업들은 다 경기가 아주 좋을 때 비로소 좋아지고 그러면 정말 좋은 관광이 그렇고 명품들이 그렇고 패션이 그렇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 네 지금 미국 선물지수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나스닥 100은 한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우존스하고 S&P500은 한 0.5% 정도 상승을 하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금일 미국 지표들도 아마 FOMC 결과에 따라서 많이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지표는 매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너무 궁금하거든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9시 반에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시장 전망치는 전월 대비해서는 1% 정도 상승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8월 달 거 나옵니까? 네 8월 달 거입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1.2% 개선이었는데 이제 8월 지표는 아무래도 보조금 효과 종료 이슈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8월 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부진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나온다면 소위 얘기하는 그 컨택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표를 일단 확인하자. 저는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이제 보조금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 효과가 더 커서 만약에 소매 판매 지표까지 호조를 보이면 생각보다는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일은 뭐 두 번 말해도 세 번 말해도 뭐 아쉽지 않을 FOMC 통화 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달러 인덱스 수준을 봤을 때 이제 완화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더 시장을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저금리 유지할 거고 혹은 AIT 소위 얘기하는 평균 인플레 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YCC에 대한 언급을 할 수도 있고 전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엄마지 뭐 우리 엄마 어디 가나요? 최근에 시장이 바닥 찍고서 사실 소폭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의 회복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지고 있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먼저 무기를 먼저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 시비도 저는 비슷한 스탠스를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또 재정정책 관련돼서 연준이 또 어떤 언급을 할까가 저는 더 궁금하거든요. 뭐 한마디 하면 굳이 좋은 소리 안 하겠죠? 네. 뭐 필요하다는 식의 언급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가장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그림이 인플레이션율을 상승을 시켜서 경기 회복의 정상화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몇 번씩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인플레이션율을 가장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일 테고요. 그 고용을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가장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하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아마 또 협상이 좀 지연되거나 이런 이슈가 질이 열렬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중도파 의원들끼리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커스 모임에서 1.5조의 부양합에 대해서는 서로는 중도파 의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합의안을 올렸다고 합니다. 1.5조? 네. 그런 정도 규모면 일단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가 양쪽 여야 합의 안 되면 그냥 내 맘대로 하겠어 하는 게 몇 쪽쯤 됐었죠? 일단은 그거는 민의부양한 정도였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보다는 더 적을 겁니다.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정치인들이 합의 못해서 네. 맞습니다. 못 주고 있는 거면 그 충격은 9월에는 꽤 있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대통령이 행정선명하면서 연방정부 재원으로 실업수당을 한 300달러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게 아마 현재 시점으로는 대부분 소진이 저는 된 거라고 들었었거든요. 뭔가 예비비나 혹은 뭔가 나중에 일단 드리고 사후 정산하는 주머니가 있으면 정치인들이 이래 싸우든 저래 싸우든 당장 나가는 돈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당장 손가락 빨고 있는데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문제라서 그런데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재정보용책의 통과가 쉽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게 해야 되지만 쉽지 않다라고 보이는 이유가 지금 정치적인 싸움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지지층에서는 이게 공화당 때문에 통과를 못한다라고 가져가는 스탠스가 훨씬 좋고 그리고 본인들도 3조에서 2.2조까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낮추는 그림은 본인들의 지지층에서는 썩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공화당 입장에서는 경계 지표가 계속 좋아지는데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하는 것도 본인들의 선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부분이 껴있기 때문에 쉽사리 합의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지표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게 호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저도 국민들은 일단은 살만하니까 정치인들이 저렇게 지갑 열까 말까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 당장 손가락 밟고 있으면 일단은 주기 시작하고 나중에 정산합시다 하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9월 달에 이렇게 돈이 안 나가고 있다면 8월 소매 지표를 아무리 들여다봐야 9월에 고꾸라질 거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일단은 어쨌든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소위 컨택트가 정말 강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 때에는 이런 재정 정책들이 다 통과가 된 이유를 봐도 좀 늦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뭔가 엔진 내지는 연료 총매제로 삼고자 하는 게 이런저런 지표들인데 8월 소매 지표들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점점 좋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다만 제가 7월 대비해서 소폭 악화가 될 거라고 보는 건 7월 달까지는 확실한 보조금 효과가 있었고요. 월마트 실적 발표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2분기에 호실적의 가장 큰 원인은 보조금 효과였던 것 같다. 3분기에는 실적이 좀 둔화될 것 같은데 보조금이 만약에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실적이 둔화될 것 같다는 식의 얘기가 기업 입장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진 게 정확하게는 8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9월에는 그나마 연방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해줬던 실업수당이 한 300불 정도 추가가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폭 좀 낮을 수는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통과가 안 되면 10월, 11월부터는 없는 상황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아마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설명을 주실 텐데 저는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완화되고 백신이 나와서 하든 아니면 점점 사람들의 면역력 때문이든 어쨌든 나아진다면 원래 주가라고 하는 건 미래를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지나간 8월 혹은 9월 여기에 따른 소매 지표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들여다보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시장에서는 하루하루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서로 기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 봐요? 뭐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이런 정치나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입장에서도 나빠야 움직이거나 네. 이런 정책들의 변화들이 사실 이런 근거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표들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는 FOMC에 대해서도 FOMC도 하느라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시장에서는 항상 매달 선분 하나씩은 좀 줘야지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갈 거야 하는 그런 수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FOMC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 나올 만한 게 굳이 방법론에 대한 것 같아요. 이제 YCC를 얘기하든 아니면 뭐 평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평균을 8년을 기준으로 하든 4년을 기준으로 하든 이런 것들은 당법론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요. 스탠스 자체는 나는 모든 걸 다 할 여력 열어놨어. 내가 다 지원해줄게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했다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발맞춰지려면 사실은 재정 정책이 따라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은 연준이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공은 재정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미국 의회와 재정부, 행정부에 대한 공이 돌아갔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 공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저는 오늘도 왜 FOMC에서 다른 내용보다 재정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한 번 더 하는 거를 기대하는 게 그런 압박을 일부 주고 그 재정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좀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럽은 다녀왔는데 특별한 일은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한 잡음 정도만 걱정스럽긴 한데 이것도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고 미국은 오늘 FOMC에서 무슨 얘기할지가 일단 FOMC 열리니까 안 열렸으면 별로 얘기 없이 갈 텐데 한다니까 이게 또 관심이 또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이런저런 지표들 좀 들여다보면 되겠다. 전반적으로는 한참 핫하고 뜨겁던 시장은 아닌 것 같네요. 요즘이 그래서 또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시장에서 연준이 더 완화적인 뭔가를 던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시장이 반응을 어떻게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예를 들면 92도 깨고 92를 뚫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타날 때 그럼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 그거는 제가 혼자 하는 행상이고요. 나와봐야지 아는 거니까. 최근에 시장 이슈는 그런 것이었다. 잘 정리해서 들었습니다. 미래세대우의 박광남 선임 연구위원이었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신뢰하게 물어봐